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월 학평 긴장 많이 될텐데 고3 막 학교에서 엄청 할걸요 야 3월 성적이 수능이야 다 아는 말입니다 근데 저도 고3 담임할 때 그렇게 이야기는 잘 안했어요 왜 3월 학평이 수능이면 3월 학평 보고 대학 가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라는게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다 그 뜻입니다 첫 시험 잘 봐야 되겠죠 그런데 현역 분들끼리 보는 거고 또 안 보는 교육청도 있잖아요 근데 좀 안 보는 교육청에서도 여러분들 스스로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 3월 학평 대비인데 작년 학평 때 꼭 이제 학평 보면 필적 확인 문구 올라오잖아요 거기 필적 확인 문구 제가 해설할 때 꼭 여러분 띄워드리거든요 작년 3월에 일했어요 기두에서 오늘 하루 나에게 일하는 모든 일이 없어서는 아니될 하나의 길이 된다 내게 잠시 환한 뿔 밝혀주는 사랑이 만들어도 다른 일을 통해 내 안에 들어와 고드름으로 얼어붙은 슬픔도 막 일을 하다 겪게 되는 사소함 같은 그러니까 필적 확인 문구 고르신 분들 대단한 것 같아요 살아갈수록 뭉게뭉게 피오로 온 나 자신에 대한 무력감 겨울방 얼마나 힘들었어요 내가 되기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오늘도 몇 번이고 고개 끄덕이면서 빛을 그려하는 나 얻을수록 눈물 날수록 나는 더 걸음을 빨리 한다 작은 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필요한데 3월 학평 보면 위로가 잘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주제 보세요 일단 생윤 여러분 28강에서 했던 해외 원조 중요하다니까요 싱어도 국가 구분할 수 있어요 원조의 정책을 헛되게 하는 정부에 대해서 원조하지 않겠죠 지금 막 전세계적으로 트리키에 너무 막 마음이 아픕니다 해외 원조 막 이런 얘기 했더니 너는 했냐 그걸 제가 제 입으로 말해야겠습니까 꼭 근데 트리키 옆에 붙어있는 국가 원조 못 받고 지금 난리 나잖아요 그 내전 중이기도 하고 마음도 안타깝고 해외 원조 자연에 대한 입장 우리 고 22강 23강 칸트 문제의 인물이죠 항상 어렵고 그냥 심심해서 캐스트 눌러봤는데 저 사람 뭐하는 소리야 칸트 너 과탐하는 애 들어왔지 지금 길가에 돌멩이 함부로 발로 차지 말란 말이야 왜 차 걔를 어? 걔가 너 화나게 했어? 네 인성에 문제 있는 거예요 응? 너 데이트하다가 여자친구 옆에 있는데 막 이렇게 돌멩이 발로 차려면 아싸! 막 하면서 그럼 여자친구가 너 사랑해 막 박력 있어 막 이럴까? 인성에 문제 있으니까 길가에 돌멩이 관련해서도 함부로 발로 차지마 아 대박이죠 칸트 인성을 위해서 자연에 대한 의무가 아니라 자연과 리가 관련한 의무가 있다 형벌과 관련된 거 아 분배정이 핵심이죠 재분배 재분배 인정 롤 세금 돌고 돌아 재분배 반대 둘 다 올해 수특의 핵심 국가가 재산권 보호를 위한 세금 둘 다 인정하겠다 원래 노직이 보호협회에서 극소국과 최소국과 넘어가는 과정이 있는 건데 그건 되게 고난도 개념인데 그건 다음에 이제 커리트 풀어드릴게요 공통점 나왔다는 것 처음입니다 지금 국가가 재산권 보호를 위한 세금 인정 시민불복종에 대해서 이거는 19강도 핵심이잖아요 사회계약서까지 작년에 대표적인 해외 원조 문제 이익평등 싱어 싱어 랄랄랄라 싱어 피 터지는 거 싫어 동물 고통 싫어 그 다음에 만민 롤스 벤더웨그레임 빡쳐 왜? 왜 빡쳐요? ㄱㄴ ㄷㄴ ㄷㄹ 중에 꼭 이런 거 있죠 느드 느드르 헷갈리면 두 개로 찍어라 그럴 확률이 높다 확률상 수능 때 또 두 개 찍어놓고 새끼야!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그럴 땐 안 되고 속옷범 하수가 푸는 거라 했잖아요 작년 3월에서도 균등 원조를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은 이 빈곤이 어떤 빈곤인지도 모르고 원조 대상국의 정식적 사항은 둘 다 고려하고 이거 상식적으로 강제로 행사하면 안 되고 지구적 분배정의 원칙이 롤스는 돈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차등의 원칙 제시하지 않잖아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왜 이 문제 갖고 왔냐면 차등의 원칙 제시해서 나라를 만들었는데 막 선천 쪽으로 막 기름 푸슈푸슈 막 다 어? 그럼 그렇지 못한 나라 도와야지 자원의 문제에서 그건 찰스 베이츠인데 와 그 사람도 올해 들어왔어요 연계규제 처음으로 찰스 베이츠 중요한 사람입니다 롤스는 이거 아니에요 둘 셋 중에 두 개 찍어라 3월 때도 두 개 찍어놓고 틀렸어 막 나한테 욕하지 말고 확률상 윤사는 역시 동양 주구장창 역시 성리학 내가 외우라 했잖아요 성리학은 윤사 암기 5 이해 5 생윤은 암기 2 이해 8 아우 그냥 믿어라 막 데카르트하고 듀이 제임스 실용주의 사회계학설도 외우라 했잖아요 그래서 생윤 윤사 쌍윤분들 그랬더니 막 양명학 성리학 입장에서 지금 이황 이 문제 내가지고 양명학 입장에서 야 사물인 이치 없지 그거 물어봤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3 3월 학력평가 잘 볼 수 있겠지 모두의 마음이고 잘 봐야 합니다 잘 보고 싶다라는 소망 희망만 갖지 말고 잘 봐야 한다라는 당의감과 의무감을 갖고 사탐 잘 봐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3월부터는 버텨야 됩니다 버텨야 돼요 잘 버티고 잊지 말고 막 세 번째 커리 때 또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두 번째 커리 잘 오는 기출 놓치지 마시고 주간지로 학습하시면서 잘 버텨야 됩니다 진짜 3월 때 놓치지 마시고 분명히 누구나 잘 볼 수가 없습니다 1등급은 4%예요 누구나 잘 보면 어떻게 수능 되겠습니까 실망할 수 있고 낙담할 수 있는데 담임 선생님이 얘기했던 3월 성적이 수능이야 라는 건 너의 첫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라는 걸 강조하는 거라고 꼭 기억하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저를 따라왔던 종자로들 잘 볼 겁니다 3월 교육청은 기출문제가 재반복되면서 새로운 개념 수특이 있었던 거 조금 나올 가능성이 없었거든요 그것들은 제가 커리 때 다 개념 때 충분히 해드렸고 3월 학평 대비 모고도 곧 나갈 예정이니까 캐스트 보시고 3월 학평 대비 모고까지 풀어보시고 꼭 3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수능에 수능의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메가스터디 김종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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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